제 뒤로 보이는 길을 따라서 300m 이동하면은 회룡포 마을입니다. 저는 화면 오른쪽에 있는 둘레길을 따라서 둘레길을 먼저 걸은 다음에 회룡포 마을을 맨 마지막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차한 곳은 회룡포 제1 뽕뽕다리 주차장입니다. 주소는 경북 예천군 용북면 대은리 347이고요. 회룡포 주차장하고 회룡포 뽕뽕다리 주차장은 다른 곳이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되고요. 저는 티맵을 사용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안내판 바로 옆에 돌계단이 있는데요. 돌계단을 올라가면서 둘레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돌계단을 올라오자마자 용주팔경 시비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천군인데 예전에는 이곳이 용공군이었다고 하고요. 용공군의 아름다운 장소 8곳을 소개하는 시비입니다. 오늘 여행 날짜는 1월 6일 토요일입니다. 제가 출발한 시간은 12시 50분이고요. 둘레길에 들어서자마자 앞쪽에 소나무가 지금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신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소나무 줄기가 휘어지고 비틀려져 있거든요. 아마도 이곳이 바람도 많고 산세도 가파르다 보니까 이 산세에 적응하기 위해서 나무들이 이렇게 휘어지고 비틀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차장에서 10분 정도 올라왔습니다. 벤치 두 개가 있는 쉼터를 만났고요. 저는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치가 있는 이곳까지는 계속해서 오르막이었고요. 이제는 내리막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피튼치드를 마시면서 여유있게 힐링을 하면서 소나무 군락지를 걸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막이 나타났습니다. 오르막의 경사가 그리 심하지도 않고 길이도 그리 길지 않은데 오르막은 여전히 힘든 것 같습니다. 오르막이 끝이 났고요. 이번에는 다시 평탄한 길이 나타났습니다. 오르막 내리막이 서너 차례 반복되었는데 걷기 힘들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걸으면서 계속해서 보이는 아름다운 소나무 군락과 왼쪽으로 회롱포 마을과 내성천이 보이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걸을 수 있습니다. 출발제인 제1뽕뽕다리에서 1.1km 왔고 장안사까지는 0.4km 남았습니다. 장안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촬영시간 포함해서 50분 정도 걸렸고요. 바로 앞에 미륵대불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륵대불이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미륵대불 기단 쪽에 동서남북에 사자가 미륵대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용왕각이 있습니다. 저도 사찰에서 용왕각을 본 적은 거의 없는데요. 이곳에서 용왕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돌 때문에 사실 제가 여기를 왔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이 청룡의 해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위에 용 한 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용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면은 2024년 새해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용이 그려져 있는 바위 면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전을 올려놓았는데요. 동전이 붙어 있으면 아마도 소원이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왼쪽 계단은 회룡도로 가는 길이고요. 오른쪽 시멘트길은 장안사 중심법당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장안사 중심법당을 잠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길을 다 내려오면 범종각이 반겨주고요. 범종각을 지나자마자 중심법당인 대웅전을 만나게 됩니다. 대웅전 앞들에는 3층 석탁과 미륵부처님이 계시는데요. 여기 계시는 미륵부처님의 조각상이 너무나도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어서 정교함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장안사 바로 밑에는 화장실과 주차장 그리고 2층 누각이 있는데 2층 누각도 잘 만들어져 있어서 잠시 쉬어가기 좋습니다. 1층 누각은 매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간단한 음료수하고 기념품을 팔고 있고요. 혹시라도 저처럼 트래킹하는 것이 아니라 회룡대만을 목적으로 여행을 오신다고 하면 장안사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게 회룡대까지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거리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무계단을 따라서 회룡대까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중간중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명한 시인들의 시가 적혀있는데요. 관리가 조금 깔끔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잘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나무계단을 다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서 나무계단의 수를 세지는 않았는데요. 지난 방향 왼쪽에 나무계단의 수를 적어놓은 안내판이 있습니다. 이곳 나무계단의 수는 223개라고 합니다. 용완곽에 있는 상거리에서 250m 정도 왔습니다. 앞에 3거리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진향방향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비롱대 원산성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는 이에게 소중한 편지를 쓰면 350일 후에 도달하는 느린 우체통이 있고요. 우체통 바로 앞에는 사랑의 자물쇠가 있습니다. 사랑의 자물쇠 뒤에는 전망대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어떤 풍경을 볼 수 있을까요? 탁 트인 전망을 볼 수 없고 저 멀리에 산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안내판에 저곳에 처녀산, 총각산 그리고 하트 모양의 산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 하트 찾으셨나요? 하트 찾으셨죠? 정말 하트 모양하고 똑같고요. 하트 왼쪽이 총각산, 하트 오른쪽이 처녀산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트산 전망대에서 10m 정도 떨어진 곳에 회령포 전망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회령포 전망대에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서면은 회령포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요. 마을 그대로 절경입니다. 절경. 바로 밑에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데요. 저 물줄기는 낙동강 지루인 내성천입니다. 내성천이 마을을 한바퀴 휘감듯이 360도 회전을 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한 마리의 용이 마을을 감싸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마을은 풍수학상으로도 명당이라고 합니다. 2024년이 총룡의 해이기 때문에 용 한 마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 회령포가 저에게는 더욱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회령대에서의 풍경이 참 멋지죠. 여기를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방법은 장안사 주차장에 주차하신 다음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걷는 것이고요. 제가 출발한 회령포 마을 주차장에서는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예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곳에서 지금 제 뒤로 보이고 있는 회령포 마을 제2뽕뽕다리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회령대 전망대 뒤쪽에 용포 마을 제2뽕뽕다리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상을 가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10m 위쪽에 있는 하트산 전망대 앞쪽에 있는 갈림길에서 원산상 쪽으로 진행해야만 합니다. 회령대에서 제2뽕뽕다리로 내려가는 길은 정말로 편한 길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길을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을 잘 걷지 않으시는데요. 회령포 마을에 오시면 저처럼 이 길을 한번 걸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회령대에서 8분에서 10분 정도 걸었습니다. 용포 마을을 만났고요. 용포 마을에는 관광객을 위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옆에 터널이 있는데요. 이 터널을 통과하면 내성천을 만나게 됩니다. 앞쪽에 제2뽕뽕다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제2뽕뽕다리를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뽕뽕다리를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뽕뽕다리를 건너서 회령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갈림길이 있는데요. 왼쪽은 강변을 따라서 제1뽕뽕다리까지 가는 길, 그리고 오른쪽은 마을을 통과해서 제1뽕뽕다리까지 가는 길입니다. 저는 마을길을 따라서 제1뽕뽕다리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0.7km이고요. 마을 중간 정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돌단길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진앙방향 왼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 건너편에 정자 혹시 보이시나요? 저곳이 미로공원입니다. 이곳에서 곧바로 미로공원까지 갈 수는 없고요. 마을을 통과한 다음에 강변을 따라서 미로공원을 갈 수 있습니다. 호수공원 이전표가 있어서 호수공원을 잠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자 뒤에는 작은 연못이 있는데 아마도 이 연못을 갖고서 호수공원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기자기하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호수공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호수공원을 지나서 제1뽕뽕다리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끝나는 지점에 제1뽕뽕다리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채소가 심겨져 있는데 제 생각에는 유채꽃이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이 식물이 뭔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앞에 제1뽕뽕다리가 보이고 있는데 저는 곧바로 주차장으로 가지 않고 오다가 바라본 미로공원을 잠시 둘러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뽕뽕다리에서 5분 정도 걸었습니다. 미르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아, 미르는 용의 순 우리말입니다. 2024년이 청룡의 해이기 때문에 예천군에서 청룡을 마케팅으로 잘 활용하면 올해 회롱파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미르로 들어왔습니다. 제 예산보다 미루가 상당히 길어요. 출구를 제대로 찾아올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출구를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루를 빠져나왔습니다. 종을 칠 수 있게 해놓았는데요. 종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두 번째 미루를 통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루를 통과해 보겠습니다. 토끼길하고 거북이길이 있는데요. 저는 거북이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루는 첫 번째 미루에 비해서 좀 더 길고요. 길도 좀 더 복잡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결국 첫 번째 도전에서는 출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고요. 세 번의 도전 끝에 드디어 출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곳에는 종을 칠 수 있는 줄이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줄을 다시 한번 메워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루공원에서 제1뽕뽕다리로 되돌아갈 때는 백사장을 따라서 걷고 있습니다. 겨울철이라서 그런지 모래사장이 단단하기 때문에 걷기에 크게 불편하지 않았고요. 내성천으로 떨어지는 붉은 일물을 기대했는데 아쉽게도 붉은 일물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1뽕뽕다리를 건너왔습니다. 혈원포는 평포 마을만 한 바퀴 도는 데는 1시간 그리고 제가 오늘 걸은 코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2시간에서 3시간 원산성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길게 걸을 경우에는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다양한 코스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코스에 맞추어서 걸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기서 마지막 인사드리고 다음 여행과 사랑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쓴 둘레 둘레 트레킹 책 아시죠? 이 책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그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961 굿 Weird